시정 사기 반환점을 돈 세종시가 후반기 우선 과제로 행정수도 법적 지휘 확보와 위상 강화를 손꼽았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충청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광역 행정체로 교통 복지 문제를 협력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넘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